소망냉 이유민 선수입니다. 우리 유민이? 심어 우리 유민이 좋지 진짜 왓! 우리 유민... 그러니까 유민이야? 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유민이 왜? 이뻐서... 아니오! 아니오! 다니면 지겨주십쇼! 아니 막아... 아니 막아... 잠깐만... 지금... 지금 지겨주십쇼! 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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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사귀는거 아니지? 안사겨. 정환이가 나 별로래. 마! 나 혼자 좋아하는거라고 나 혼자. 아빠... 나 몰라. 나랑 정환이 방에 하기만 해. 나 진짜... 지금 나간다. 너 벌써 짓나갔어. 너 기숙사 생활하잖아. 그럼! 나 머리... 아빠 밀어버린다. 그럼! 형! 나 곽등급 그만둬 놔! 맨날 실축하시면서 나는 배려 않는거야! 아... 몰라! 멋진 여자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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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